야 이 잉겸엔 로블록스 얘들아 오늘 우리 찐팬분이 우리 맵을 만들어 주셨어 여기 보면 제작자 식련차 잉겸엔 찐팬님이 이 로블록스 맵을 만들어 주셨더라고 그래도 안 할 수가 없잖아? 예뻐야지 예뻐야지 자 첫 번째 문제가 있네요 잉겸엔은 현재 텔모라는 불치병을 앓고 있다 현재 진행 중인 탈모는? 내가 탈모인 걸 어떻게 알았지? 여보님 탈모였어요? 어 이거 진짜 완전 정답 알고 있지 손으로 맞박을 몇 번 올려봤는지 몰라 무슨 말이야 뭔 말이야 탈모인 줄 아냐 아니 쟤네들은 여맨이의 맞박을 안 열어봤나 봐 당연히 M자 탈모지 내 이마에 영어 M 있어 나 M자 탈모야 딱 이렇게 생겼거든 와 어떡해 그래서 어떡해 야 이런 거는 공개하면 안 되지 않냐? 어? 백마 유튜브의 수익? 이런 거 공개하면 안 되는데? 어떻게 알았지 이거? 헐 여맨이는 딴 사람들이 박수 한 번씩 칠 때마다 만 원씩 번다고 들었거든? 이게 10억이야 어? 정답이라고? 어? 그래 맞다 나 월 10억의 사나이 그러면 1년에 얼마 버는 거야? 1년에 125? 125번다고 내가? 혹시 실제 딸은 필요 없으세요? 실제 딸 입양해주시면 안 되나요? 저도 입양해주세요 입양해주세요 여맨님 제발요 안 돼 어? 인규민이 제일 싫어하는 멤버는? 어? 어? 정답이 다 똑같은데? 하하하하 나 김니아 근데 싫어하긴 해 예 들어가보자 잠깐 정답이겠네? 정답이네 음.. 어떻게 알았다 이거? 찐팬 맞네 있다네? 하지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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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널 사랑해 리아야! 이러던데? 나..나도 하하하하 아 이거 좋은 게 아니라 사랑하는 거네 그러네 근데 다음 중 다음 미호가 포기할 수 없는 것은? 1번 김니아의 입술 2번 고마리의 입술 3번 수 뭐 좀 어려운데 그냥 한 번씩 지금 비교해보면 안 돼? 알았어 한번 해 봐 리아야 어어 리아야 오오 오오 오 Area 죽었는대 죽었는데요 아니요? 와 미언니 응 ins Columb적 csg 아 Cou 더러워 어어! 오케이 결정했어. 수리야. 뭐라고! 나 뭐가 되는 거야? 수울 줄 없네. 단미호의 나이는. 이거 조그만 거 뭐야? 조그만 거 뭐임? 19살 여고생? 에이 어떻게 19살 여고생이야. 무조건이지. 어? 미호님 90살인데? 야 구말이 뭐라 그랬어. 아니 이거 근데 왜 쬐끄만데? 양심 없네 제작자님? 19살 여고생. 약간 양심이 찔렸던 거지 자기도. 본인도. 야 이거 너무 어려운데 이거? 뭐가 어려워? 아니 잠깐만 여기 있잖아 여기 있잖아 여기! 아니 구말이 실제 얼굴을. 야 이렇게 당당하다고? 너 악플이 두렵지 않은 거야? 너 악플이 먹고 싶은 거야. 어? 장원영 팬들이 너 두렵지 않은 거니? 아니 여기 정답이 없어. 아니 정답이 없는데? 왜? 호모사피에스 사피에스가 없잖아. 원숭이 말하는 거야? 구말이 실제 얼굴을. 아 내가 볼 때는 좀 혜린 쪽이 아닐까? 동시에 작업하자 동시에. 내가 이거 만든 사람 나 욕 먹이려고 한 게 틀림없어. 하나 둘 셋! 어? 어? 와 샜다? 샜다? 하하하하! 날 좋아했구만! 긴급 문제! 잠깐만! 어? 어! 고마워요! souls댕! 들어가줘 봐? 들어가줘 봐! 들어가줘 봐! 들어가줘 봐! 헬2019! infinite 여러분 제가 한 번 살짝 들어가 보았다고. 아 어때요, 어때요? unusual menus goes up 왜요? 이렇게까지? 이렇게까지? 와아아아아아악!!!! 들어가줘 봤던 내가 진짜 ele gone into digamos. 아니 근데? 이게 조금 그거네요. 실제 사진 중에 좀 잘 나온 걸 나오게 해가지고 카리나 장원형, 어? 해리 전부 다 차려 시키는데요? 포토샵 했다? 알겠습니다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. 안돼! 어? 안돼! 왜 쓸까? 내 증명사진인데? 이게 증명사진이라고요? AI라는데? 보자 보자. 아 그래도 약간 이 이미지를 AI로 만든 건가 보네. 아 그럼 엄청 예쁘다. 이야 진짜 이렇게 생겼어요 혹시? 아니요. 조용히 해주는데? 아 그래도 이렇게 생겼다고 믿게 해주죠. 도마리는 타워를 못 할까? 초고수! 초고수! 아 이거 내가 볼 때 옆에 타워가 있는 거 같아. 이거 한번 깨보자. 그럼 알 수 있잖아. 그러네. 도마리는 한번 해보세요. 우리 구경해볼게. 알았다. 오 뭐야? 점프도 안 오고? 사진이기세요 여러분! 자 평소에 김니아가 제일 재밌다고 생각하는 유튜브는? 아 이걸 공개해도 되나요? 아 솔직하게 말할게요. 항상 제 옆에 있어주고 저에게 항상 웃음꽃을 만개하길 주는 오! 아 맞다 맞다. 이상한데 이상해. 고고 베개 나고! 고고 베개 나고! 짱겜! 근데 재밌긴 해. 자. 님보다 재밌음. 님나 재밈 마세요. 아 오케이 오케이. 아 여기 내 속마음이 나오네. 잉혁맨과 김니아는 10년 동안 함께 했다. 잉혁맨은 김니아에게 욕을 몇 번이나 했을까? 야 이거는 진짜 뻔하죠? 이거는 저는 오늘도 한 200번 먹었거든요? 네. 갑자기 저한테 야 이 ... 이러고 있죠. 깜짝 놀라고 말했지만 20시간은 안 준다고 그라고. 바로 욕해 버리니까 저는 하루에도 수도 없이 먹기 때문에 esto는 셀 수 없어요. 그러니까 구구구구 구구로 갈게요. 어? 거짓말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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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거짓말이다. 아 제가 욕을 언제 했어요? 당연하죠. 0번이죠. 들어본 적이 없어요. 봐봐요. 고마리는 인정하잖아요. 김니아는 평소에 어린 바보 연기를 한다. 목소리는 평소에는 어떤 느낌입니까? 그러니까 연기 톤이 아닐 땐 어떤 목소리인지. 여기 여기 뭐가 마이크가 있는데? 이 마이크는 진짜 목소리를 나오게 한다는데? 한번 해봐. 아? 이게 진짜 목소리라고? 아? 아니잖아! 그럼 단미호 님이 해봐요 그러면. 진짠지 않으실게요. 내가 해볼게. 내 진짜 목소리. 안녕하세요? 이게 진짜 목소리라고요? 아 이게 진짜 내 목소리인데? 아 제가 해볼게요. 네. 아 내가 싸우고? 고마리는 해봐요. 고마리는 진짜 목소리를 나오게 한다니까. 한번 해봐. 이 마이크는 진짜 목소리를 나오게 안 돼. 아니 아니 안 해도 될 것 같은데? 한번 해봐요 해봐요. 한번 해봐요. 한번 해봐요. 왜 웃죠? 왜 웃죠? 이게 진짜 목소리라고? 진짜 목소리를 내라고 하니까 갑자기 인어 공주가 됐는데요? 좀 펄린 거 뭔데요? 형타가 왔나봐요. 진짜 너의 목소리를 잊어버렸나요? 내가 진짜 목소리를 잊어버렸나요? 고향이기 고마리에. 진짜 목소리를 내라. 진짜 목소리를 내라. 이게 제 목소리죠. 무슨 소리가 지금 거예요. 형타가 거의 한 방향으로 치지 마세요. 너 거울 봤어? 진짜 목소리를 내보라고. 아 이게 제 목소리죠. 다들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? 빨리 내보라고. 오오오? 제 opponentестеивает 비밀이 нет 이거나 x2 이거다 x2 어쨌든 제가 볼 때게요 목소리 딱 들었을 때 똑같이 바보다 저는 선실한 청년자 똑같이 바보라는데? 똑같이 바보는 아니었는데 자 어쨌든 이렇게 끝까지 오니까 끝이네요 근데 맷 끝에 가면 비밀이 있다는게 뭐임? 자 가볼게여 뭐있어んで 자, 네. 비밀인데요 이거? 알려줄 수가 없겠어요. 뭐야? 비밀이 없는데? 잘 찾아봐요. 비밀이 있다니까. 제작자 잉여면 이거 말하는 건가? 이 맵은 십년지기 찐팬이 아닌 저였습니다. 어쨌든 여러분들 재밌게 봤다면 좋아요, 구독해주시고요. 다음에 더 재밌는 게임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